선생님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원래대로라면은 선생님이 슬아에 지금 자손이 있어야 되는 형국이다라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지금 슬아에 자손이 딸이 있으세요? 네. 딸이 지금 몇 살이죠? 10살이요. 10살이요? 근데 어머니 이런 데 다녀보셨죠? 근데 이런 데 다녀보시다 보시면 어머니한테 무당들이 신받으라 소리 안 하던가요? 해요. 그렇죠? 해요. 나눠오는 말도 그래. 엄마가 부채방을 쥐지 않으면 이쁜 딸내미가 작두 위에 올라가겠다 칼날 위에 서겠다 그래요. 근데 엄마는 친정부리로 해서 김씨가 있나요? 네. 권씨도 있어요? 할머니들 중에? 친정쪽이요? 네. 잘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시고. 근데 김씨는 확실하시고. 네. 이 김씨 부리가 원신줄의 시작이라 그래요. 근데 이 김씨 집안에서 이 신줄이 어머니한테 내리다 보니 이상하게 엄마 또한 가물로울이 높아요. 네.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딸한테 같이 넘어내려가는 형부. 왜냐? 엄마는 그래도 내가 이 김씨 집안에 영향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엄마는 그래도 버틀만 했어요. 근데 딸은 어찌 보면 엄마의 시댁 부리와 같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이 딸한테는 내 엄마의 김씨 부리와 내 본양 뼈줄인 내 아버지 부리의 신명이 같이 내려오다 보니 이 딸아이가 정말 너무나도 힘들게 살 수가 있겠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어머니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물론 엄마가 인간적으로 고민도 문서의 이동도 따르고 문서의 변화도 같이 있겠다만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지금 딸이라 그래요. 왜냐? 딸이 지금 이제 10살이에요. 근데 이 10산목은 딸아이가 애 같지가 않아. 엄마한테 응석 부려요. 겉은 내가 10살짜리의 아이지만 이 속을 들여다보면 노인이 앉아있는 꼴이에요. 너무 일찍이 철이 들고 어찌 보면 너무 일찍이 혼자 스스로 자립 아닌 자립을 해버린 꼴이에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아이가 어른 행세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아이의 양어깨에 이 아이의 머리 위에 신이 복림을 하고 계세요. 나도 이런 말을 뱉기가 싫어. 왜? 이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근데 이왕지사 나오는 거 어떡하겠어요. 뱉어야 되는 게 무단의 숙명이니까. 저는 어머니가 이 아이를 위해서 빨리 불이라도 끄고 넘쳐오르는 물을 다가오는 홍수를 엄마가 정말 사지욕심 벌려서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야지만 딸이 살아. 엄마랑 똑같이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 우리 엄마도 살아온 역경을 뒤돌아보자면 굉장히 풍파수가 많았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딸이 있다 치면 엄마가 결혼을 돼서 남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남편의 자리는 있으나 형색이 없는 꼴이에요. 이혼하셨어요? 별거지. 그죠? 이혼이나 별거나. 어떻게 보면 자리는 있겠다면 형색이 없는 꼴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대주님은 대주님대로 미안해. 개지랄이야. 엄마는 엄만대로 직성이야. 서로 충이 이룰 수밖에 없어요. 왜냐? 특히나 대주님이 이건 좀 반대네. 대주님이 너무 답정로예요. 그리고 자기의 쪼대로 가야지 그러지 못하면 개지랄 날 텐데. 안 그래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셔도 돼요. 대주가 묻을 거예요. 남편. 답정로죠. 자기 쪼대로 못 가면 개지랄 나죠. 그나마 엄마가 엄마니까 그나마 버티고 살았었다 그래. 딸아이 나이로 7살에 풍파수가 따러요. 별거하신 지 얼마 됐어요? 2년. 그죠?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시기가. 이 어린아이한테 풍파는 뭐냐? 부모의 그늘이 없어지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이 딸아이가 정말 성인이 될 때까지 무고무탈하게 자랄 수 있고 이 아이가 성인이 돼서도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어머니 혹시 어릴 때라든가 아니면 청소년에서 조금 넘어갈 무렵에 본인이 자애 같은 거 했어요. 어렸을 땐 아니고 그냥 성인이 돼서. 그러니까. 딸도 그게 미쳐요. 엄마 따라간대. 미친 거지. 사람이. 이유가 없어. 오만때만 다 불만이고 오만때만이 다 싫어질 수가 있어요. 빨리 어머니 조치를 취하세요. 무당들이 엄마한테 구타 소리 많이 할 텐데. 이 딸아이 사준 의미는 명딸이 올려라 뭐해라 이런 소리 아니에요? 딸 얘기는 안 하고 저보러. 저보러. 딸이 더해. 이건 내가 남편분 성신에 있다가 카메라 끄고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럼 너무 정보가 많이 유출이 되니까 어머니가 좀 노심 조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카메라 끄고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엄마 딸아이 살리려면 빨리 뭐라도 하세요. 괜히 내 딸내미 무당 만들지 말고. her을 enters Meghan해주십시오. wheelhouse boy